보험상 간편 고지만으로도 직업 그리고 운전 여부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당근 이지님 갱신형은 비갱신형 보험료 차이가 많을까요? 아니요 20년나 20년 만기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20년 갱신 말고 20년나 20년 만기 말고도 일단은 20년나 구입세 만기도 가능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9,800원이에요 15,000원 2만원 만원 아닙니다 9,8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최저 보험료 자 EMH님 자부상 80만원 14금 말씀하신거죠? 맞아요 14등급시에 80만원 2개 3개 쪽에서 가입하는게 아니고요 자부상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80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좋은 상thing 입니다 1 수정 롬